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용하지만 열띤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의 토론을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 되게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캠프에서도 이런 방송 나가는 분들한테 조금 지침을 준 게 아닐까 과하게 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그래서 말실수하면 막판에 큰일 난다 득점하는 것보다 실점하지 않는 게 막판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살볼 같은 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두 사람 다한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박차고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너무 격해지면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도 차분하게 끝까지 하지만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참 보기 드문트 토론이었다 여러분 귀한 토론 보셨습니다 오늘 윤태권의 판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요 민주당 얘기 먼저 하고 국민의힘 얘기하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2주 만에 만나는 일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는 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뤄놓은 숙제 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10월 10일 날 경선이 끝난 직후에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결선 논란이 있었고 또 곧바로 대장동 국감으로까지 이어지니까 그걸 이제 마치고 미뤄놓은 숙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원팀 그리고 이제 뭐 결선 이렇게 되는 내부적인 문제는 정리가 됐다 이제 바깥에 사실 대장동 이슈 같은 것은 당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탐사 보도와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남아있다고 해서 이쪽도 그냥 멈춰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투트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표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여론조사 중에 가상 다자 대결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주가 회색 막대기고 이번 주가 색깔 있는 막대기인데 보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33.6 윤석열 30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자 대결입니다 그다음은 이재명 홍준표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인데요 이재명 33.2 홍준표 26.3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거는 ksoi의 조사입니다 이것이 전국성인 1005명 대상으로 10월 22 23 양일간 한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도표를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이 조사를 봤을 때는 말이죠 국민의힘한테 책임이 있다 33.2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 53.3 이게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일에서 20일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jtbc가 한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여전히 국감이 국감을 보면서도 국감 끝났는데도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 문제하고 대장동 이슈가 얽혀가지고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면 그게 분리되고 있다 당은 당이고 대장동은 남아있는데 앞서서 ksoi 여론조사를 봤으면 저희가 22일 23일인데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 부분은 좀 더 풀려나가는 거예요 대장동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물러날라고 누가 이야기했다 이런 녹취파일도 나오고 계속 그건 또 그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팍 떨어지는 거는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브레이크를 거는 데는 하나 더 도움이 됐던 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파동 원래 이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겹쳤던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체 엔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이 발언으로 그것도 있고 또 당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니고 박스콘 탈출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문 대통령하고 회동한 게 반영이 될 것이고 아마 이재명 지사가 선대위 발족 같은 걸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제2컨벤션 효과를 놓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장동에 대처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밝혀내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를 할수록 그건 계속 대장동 프레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이슈를 좀 포지티브한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박스콘 탈출이라는 이 숙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이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더 뜨겁죠 다음 주면은 최종 후보로 결정해야 되니까 경선 룰 정해졌습니다 룰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반발하지 않네요 뭐 좀 내심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다들 동의하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걸 반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쪽이 좀 이야기했던 대로 되고 윤석열 후보 쪽이 약간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룰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나왔던 그 전두환 그 다음 뭐 개사과 반려견 사과 이거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걸로 보여요 윤석열 캠프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일관되게 보면은 여론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우세 물론 이걸 두고 호남이라든지 정권 재창출 유지 쪽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걸 보고 이건 뭐 역선택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지만은 어쨌든 여론조사에도 한 표는 그 사람 얼굴에 뭐 나는 원래 누구 지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 3차 슈퍼위크 때 62대 28 결과 보고 누가 알겠냐 세부 지표를 공개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그건 누구의 한 표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다 결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탈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나뉘는 것이 전망이 이게 이제 다 반영이 돼가지고 조금 윤석열 후보의 과거의 저력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결집 같은 것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게 변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남은 9일 동안에 하나가 더 터진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 이슈 같은 건 약간 달라요 이건 이제 여권하고의 대립적인 이미지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인 말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더 터지면은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게 그건 후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캠프 전체에 있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판세 한번 좀 볼게요 판세 분석 데이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자체 지금 후보들 간의 경쟁은 어떤가 보면은 역시 회색 막대기가 지난 주고요 빨간 막대기가 이번 주고요 조사 방법이라든지 뭐 개요는 똑같습니다 아까와 홍준표 후보 28.5였다가 26.9 윤석열 후보 29.1이었다가 26.9 이 KSOI 조사에서는 동률이네요 유승민 11.7에서 13.6 원희룡 4.8에서 4.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다 소개를 해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홍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보면 윤 후보가 약간 반등한 것도 있고 엎치락뒤치락인데 홍 후보가 좋은 흐름인 거는 맞아요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에서는 확 뛴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반대 결과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홍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느낌이 하나 들긴 해요 지금 이 국면이라는 게 민주당 경선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윤석열이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잘했다 잘못했다 윤석열은 안 된다 멋있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민주당 경선 때도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하면서도 민주당 흐름이 이게 이재명은 된다 안 된다 과거에 이랬다 잘한다라고 돌아갔던 거하고 비슷한 욕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홍 후보한테 넘어온다라는 게 보인다면 홍 후보한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이 별로 검증이 없거든요 이건 홍 후보를 봐주려고 한다라기보다 윤석열이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홍 후보에 대한 검증 같은 게 막 들어오고 홍 후보가 그걸 돌파한다는 흐름이 있으면 대세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홍 후보를 향해서 그럼 어떤 것도 없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지지율은 오르는데 왜 아무 이슈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조용한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수 중에 이 변수도 남아 있습니까? 후보자 간의 연대 합종연행 단일화 이런 이슈 이게 지금 보면 홍준표 유승민은 반 윤석열 전선이라서 좀 가깝고 원희룡 윤석열은 좀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정세균 김두관 두 사람은 사퇴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갔단 말입니다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얹어줬을 때 판세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동력이 내가 끝까지 가봤자 별 게 없겠구나 일 것인데 그럼 위에 두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고 3, 4위권에 있는 두 사람한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죠 윤태권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한 많이 쳐본 분 가까이가 안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왜냐 화면에 윤태권 실장이 계속 나와서 아니 제가 이분 무지하게 바쁜 분인 줄 아는데 오늘은 한 번 좀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토론이 길어져가지고 판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서 윤 실장님 감사합니다 잡혀주셔서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진짜 바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일단은 유튜브로 저희가 댓글쇼라는 걸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좀 밖에 여기 우리 윤태권 실장님 마이크 좀 윤 실장님 마이크 혹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요즘은 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유튜브로 봤다 그러지 사실은 라디오 듣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사무실이라든지 집에서도 유튜브로는 많이들 보시니까요 본방송 끝나고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 번쯤 꼭 잡고 싶었는데 진짜 바쁜 분이라서 제가 잡을 용기가 없다가 오늘 한 번 잡아봤습니다 윤 실장님 이 유튜브로는 지금 댓글쇼로는 처음 인사하시는 거니까 한 번 화면 보면서 우리 꿀단지들한테 인사 한 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꿀단지 여러분 제 댓글쇼에는 처음이네요 귀엽게 봐주세요 되게 귀여우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실장님이에요 그리고 윤 실장님이 대선판을 앞두고 대선이 시작될 고무렵쯤에 누군가 전문가를 한 번 좀 불러서 판을 읽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 후보들 이름이 거론됐습니다만 저는 1순위로 윤태곤 실장이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엄청 바쁘거든요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분을 모셔야 하는데 저희가 삼고초려에서 모신 분이라는 걸 이 기회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열렬하게 지금 환영을 해주고 계세요 듬직하고 귀여우시다 김경원님 그러셨고 귀엽지는 않으시다 아닌 건 아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도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요즘 방송의 트렌드라는 게 약간 좋게 말하면 거침 없고 조금 안 좋게 보면은 너무 각 당 쪽에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진영의 선수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방송 같은 데서는 난 뭐 누구 편도 아닌데 일단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서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우리 방송하고 또 김현정 앵커께서는 또 이제 객관적이고 중심을 잡으니까 객관하고 중심이라는 게 뭐 항상 기계적 중립이다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침판이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북쪽을 잡기 위해서 떨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떨림에 긴장감이 있는 방송이 돼가지고 저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언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오늘 윤 실장님이 해주셨네요 중심을 잡는다 균형을 잡는다 이것은 기계적 중립과는 다르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진영을 떠나 그 용기를 갖는 게 언론은 굉장히 어려운 용기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나침반이 북쪽 잡기 위해서 계속 떨리는 이 작업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건 칭찬할 거린가 저건 비판할 거린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거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작업을 열심히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고 그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남은 건 아닌데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과제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후보가 되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 보여요 원래는 자리가 사람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반 대통령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얘기죠 양당제니까 1등 아니면 2등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1등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 반 대통령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걸 못 누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걸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도 뭔가 이미지 저 사람이 내일 모레 당장 대통령이 된다 하지라도 별로 어색하지 않겠네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죠 팀 구성의 변화 같은 게 일단 민주당은 어쨌든 원팀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주의깊게 보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재명 칼라로 끝까지 가겠어 라고 선택을 할 것인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어 라고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칼라 유지인지 아니면 본선에서는 이재명 칼라를 좀 바꾼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 후보 수락연설을 보면 공약이 7개였어요 7개 중에 5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이고 이재명 후보 다운 게 두 개가 보였던 게 하나가 적폐일소 적폐일소 하나가 기본 시리즈 기본 주택 기본 소득 소득 기본 대출 뭐 이거 다 하겠다라는 거 그게 이재명 다운 모습인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것인지 좀 안정감 쪽으로 갈 것인지 적폐청산 기본 시리즈 이재명 표로 대표되는 그것을 더 강조할지 본선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 그쪽의 색채를 더 뺄지 이게 관전 포인트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도 쪽으로 가요 그리고 다 전략자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가는데 마음이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보면 항상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머리는 저쪽으로 머리는 이렇게 가는데 가슴이 뜨겁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그런 약간 브릿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남부의 싸움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거기에 대한 정리 고기가 관전 포인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하태경 의원이 여러분 하태경 의원 2차 커토프에서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선대위원장인가요? 밖에서 좀 찾아주세요 합류한다 11시에 발표한대요 오늘 어제 오후 저녁부터 이 뉴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일정 초안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이 돌아다니던데 일정에 보면 11시에 하태경 선대위원장 영입 이런 일정 그게 적혀 있었는데 윤 후보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 안정감이라는 게 본인을 통한 안정감도 있고 선대위원장이에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안정감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 댓글에도 보면 홍준표 후보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무야홍 아까 많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안 보이네 그분들 어디 가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현역 의원으로 치면 한 30대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을 떠나서 현역 당의 현역 의원들이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냐 봤을 때는 윤석열 30대 홍준표 2이다 국민의힘이 의원이 100여 명 되는데 중요한 당직 맡고 있는 사람 이렇게 빼고 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한테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의원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지지할 때는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다 둘째 그다음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 그러네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네요 세 번째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친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됐으니까 친한 사람 별로 없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제가 딱 잘라가지고 돼야 한다 하고 될 것 같아서 누구는 돼야 한다고 누구는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그게 섞여있을 것이고 당내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다 당 안에서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제가 왜 좀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유승민 후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같이 바른미래당도 나가서 창당도 하고 근데 유승민 후보를 택하지 않고 윤석열을 볼 택했다 근데 두 분의 결이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당원도 아니고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찰싹 겹쳐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겠죠 하태경 의원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죠 11시에 내가 왜 윤석열을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윤석열 후보에다 큰 거부감은 없어 보인다 첫 번째 거부감이 되게 강하면 반대는 못하더라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거부감이 없다는 거 정도 가지고선 캠프에 합류한다 두 번째 거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과거에 유승민 의원하고 당도 같이 했고 이렇게 이제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갔다가 하니까 홍준표 후보하고는 안 좋죠 원래 그렇죠 안 좋죠 제가 볼 때 스타일도 안 맞고 정책적 노선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안 맞고 약간 상극적인 것이 있는데 성격적으로도 상극이고 토론 때도 엄청나게 저격수였지 않습니까 나는 윤석열은 별로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특별한 거부감은 없는데 홍준표는 싫어 근데 그럼 지금 이제 1, 2, 3, 4등이 있는데 유승민은 좀 약해 그러면은 어디에 가야지 이제 홍준표는 이제 안 된다 일 수 있느냐 이런 계산까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합류경 의원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모르겠지만 유승민 후보랑 친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건 인간적으로 친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유승민 후보를 도와서 9일 만에 대통령으로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윤 아니면 홍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홍이 나는 너무 싫어 일 수가 있다 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홍이 되는 건 내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윤에게 갈 수도 있다는 지금 이제 평론가적인 시점인데 이따가 뭐 우리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하실지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싫어도 나는 어디 간다 이런 말은 제가 약간 관심법으로 이야기한 거고 저도 관심법 저도 관심법 지금 여러분들도 꿀단지들도 채팅창에 관심법으로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비슷한 얘기를 써주시네요 홍준표 후보랑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싸웠던 거 홍하 두 분 싸웠던 거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11시 기자회견 한번 보고 내일 인터뷰할 수 있으면 제가 인터뷰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잠깐 좀 짚어보려고 했어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권들을 보면 아주 흔한 말로 공과가 다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공과가 없는 정권이 있을 수가 없죠 1공화국은 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6.25에서 나라를 시키고 한미동맹에 주축을 놨지만 장기 독재 그리고 색깔론을 처음 만들었던 그런 거가 있는 것이고 2공화국은 아주 짧았지만 민주주의와 무능 3공화국은 경제성장과 독재 딱딱 극명하게 엇갈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입체적인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입체적이다 정말로 입체적이다 그러니까 어제 이게 각 정당들의 논평을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을 때 좀 있다가 캠프하고 인론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한 5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정말 인기가 있거나 인기가 없으면 쉬워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엄청나게 입체적이거든요 뿌리와 출발은 정말로 잘못됐다 뭐 전두환의 동지 누구나 동의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정운영과 전환기에서의 경제의 문제 특히 외교 안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략적 사고로서 21세기를 열어나갈 준비를 충분히 했다 이것도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역대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순위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쪽 주기이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있고 인기 상위권 그 다음 그나마 이승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리더십이 있지 이런 캐릭터의 문제로 해서 더 높은데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김영삼, 노태우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기도 조사하면 그렇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학계 또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하나의 첫 결과 문민정부를 열어놓은 그리고 또 태우 전 대통령은 앞서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말년을 봐도 이분이 이제 물론 아들을 통해서든 이긴 하지만 추징금 완납하고 광주에 대한 사과 그리고 되게 어제도 보면 유가족들이 아버지의 평소 뜻이다라고 하면서 검소하게 검소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이분에 대해서는 확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자니 인기가 별로 없고 너무 못한 쪽만 하자니 객관적인 또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 부분이 윤태곤 실장같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신 분들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분이 돌아가셨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라는 질문이 후보들한테 다 쏟아졌는데 그냥 뭐 에드홀의 뜻을 표합니다 라든지 그분은 과가 더 큽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과가 더 큽니다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해서 말하겠다 말 안 하겠다라고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속제가 제일 간 곳이요 청와대에요 청와대 장례 형식과 안장지에 대한 게 공무위의를 통해서 이결이 된다 근데 유가족 쪽에서 한번 풀어준 게 있긴 있죠 보면은 검소한 장례 그리고 장지는 파주에 이미 알아봤대요 근데 또 파주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현충원에 안장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 풀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었을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거리였을 건데 왜냐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국민의 여론이 모여져 있으니까 모여져 있으니까 이 입체적인 이 입체적인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이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대통령의 고민이었을 거다 지금 우리 호칭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어제 사실은 형식적으로 따지자면요 두 사람 다 대통령의 이제 예우가 박탄됐기 때문에 씨면은 같이 씌어야 돼요 똑같이 박탄돼요 근데 또 예우를 하자면 같은 전 대통령이야 되는데 한 명은 씌고 사실 한 명은 통칭해서 전 대통령 부른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미 잠깐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방송 중에 KBS는 노태우 전 대통령 나머지 뭐 MBC SBS 어디 YTN 다 노태우 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달라요 그다음에 이 신문들 신문들 쭉 보니까 신문들은 대부분 다 전 대통령 다 전 대통령이고 아닌 데가 한 두어 옷 있었나 이 호칭을 호칭 쓰는 것도 고민들이 많구나 혹은 섞어 쓰는 곳 전 대통령이라고 있다 씨라고 했다 섞어 쓰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반응을 보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진보적인 분들도 노태우 무슨 노태우 근데 뭐 자기들이 알아서 추모한다면 뭐 그런 것까지 막을 게 있겠냐 과가 크다 하지만 공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 또 공을 좀 강조하는 쪽에서는 과가 있지만은 공이 이제 분명히 전략적이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논쟁의 수준이라는 거를 한번 노태우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라 저 사람만큼이나 군 출신의 쿠데타한 저 사람만큼의 깊이와 고민의 깊이가 있느냐 이건 사실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뭐 물태우 물태우 이렇게들 얘기하고 막 별명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지만 지금 보면 지금 비호감 월드컵 하듯이 아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도 못했던 것 같지 나 나 북방 외교 이런 거 잘했어 뭐 이런 평가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랑 결정적으로 다른 건 아까 본방에서도 말했지만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있고 끝까지 추진금 완납 안 하고 있는 이 인물과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어제 비판적인 보도를 보면 본인이 사과를 안 하고 갔다 직접 자기 입으로 그건 맞죠 근데 잠깐 제가 처음에 제가 작년에 노재원 씨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인터뷰 외에도 대화를 길게 했어요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를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시는 상황이 돼서 말을 못할 뿐이지 이러이러이러해서 아버지 이러시죠 라고 하면은 눈을 깜빡인다든지 뭔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봤을 때 아버지는 너 가서 사죄해라라는 뜻을 나에게 충분히 전했다 이런 거가 있는 거 저도 뭐 이런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은 뭐랄까 개인적으로 나도 내 인생에서 앞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과를 하는 것도 보니까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거나 하면 사과에 그 사람 속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참 중요하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보면 이제 가족들 아까 말씀하신 노재원 씨 같은 경우에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외손녀가 이제 군에 입대했잖아요 해군 장교로 복무한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간 득점 포인트를 노력하는 모습 차곡차곡 쌓아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죄하는구나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린 정치판을 읽는 순서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면에서 대선 후보들도 지금 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실장님 보내드려야지 우리 오늘만 보고 말 것도 아닌데 요새 얼마나 바쁘세요? 아니요 진짜 그게 안 바쁘아요 아니 실장님은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이렇게 딱 자로 잰 듯 바른 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막 이제 뭐 감정적인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래야지 이제 좀 잘 보이니까 이제 온도계가 내가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 남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도계가 차갑거나 뜨거워지면은 온도 제기 어렵잖아요 오늘 나침판 나오고 온도계 나오고 와 장난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유 실장님 가끔 저 데콜쇼에 좀 초대할게요 시간 괜찮으신 날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좋으셨죠? 여기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